프랑스에서 5절째 매주 토요일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연속 집회에서 상점과 은행, 음식점이 잇따라 약탈과 방화를 당하는 등 또다시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.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규모가 강도와 약해지던 노란조끼 연속 집회가 갑자기 다시 거세지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. 현지 시간 어제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상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노란조끼 제18자 집회에서는 유명 레스토랑과 패션브랜드 매장 등이 복면을 쓴 일부 폭력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파손되고 불탔습니다. 개선문 앞과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서는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쌓고 경찰에 투석전을 시도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.